오늘은 영상 댓글에서 요청이 많았던 겨울 쿨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세부톤은 뭘 하지 고민을 했다가 웬만하면 블링이들이 더 보고 싶은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 투표를 올려놨을 때 더 많은 표를 얻었던 겨울 트루톤 브라이트톤 이쪽 계열 메이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 두 톤이 아무래도 팔레트가 많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 트루톤을 대표하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 중에서 카리나님을 제일 따라해보고 싶기도 하고 블링이들도 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은 카리나님 그 중에서도 도깨비 볼 때 그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 스타일을 잡고 해볼 거예요. 컬러감은 다른 메이크업들이랑 섞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렌즈는 이때 카리나님 렌즈 보면 조금 차가운 계열의 그레이 블루톤 렌즈를 착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블루톤 렌즈를 착용해주고 왔는데요. 이게 서클 라인도 뚜렷하게 잡혀있고 컬러도 살짝 네이비 블루 이 사이쯤이라서 뭔가 오묘하고 그라데이션으로 돼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뻐요. 그리고 오늘 선크림까지 발라주고 왔기 때문에 얼터나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스티밍 밀크 밤을 발라주고 가볼게요. 오늘은 좀 매트한 립 표현을 해줄 거라서 특히나 메이크업 전에 립 보습을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립이 몇 시간만 이렇게 립밤만 바르고 있어도 각질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금방 건조해져서.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은 얼터나티브 스테레오 섭 누드 쿠션 1호 아이보리 섭을 사용해줄게요. 이번에 얼터나티브 스테레오에서 새로 나온 쿠션인데 케이스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요. 마치 비누를 연상시키는 그런 특이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열면 이 안에도 비누 같아요. 왠지. 퍼프도 비누 모양. 너무 귀엽죠?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제가 어제 뜯어가지고 오늘 한번 써보려고 가져왔어요. 안에는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한번 지금 사용해볼게요. 일단 쓸어서 모공을 싹 메워주고 살짝 쿨링감도 느껴지네요. 얼굴 열감을 내려주면 나중에 지속력도 더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두드려서 2차적으로 레이어링을 해주고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는데요? 커버력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예쁜 결 표현? 피부 표현도 자연스럽게 윤광이 올라오는 세미글로우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되네요. 근데 저는 좀 더 커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라이트 커버 컬러로 포 옆 주변을 좀 더 밝게 커버해줄게요. 브라이트 컬러로 팔자주름 쪽을 밝게 커버해줄게요. 이 주름 쪽에 커버하면 나중에 끼니까 여기 위에 쪽 그림자가 지는 쪽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입술 밑에 여기 그림자 지는 쪽도 밝혀주고 다크서클도 커버해줄게요. 다크서클 쪽은 너무 두껍게 커버하면 나중에 주름 끼임이 생겨서 여기는 밝은 컬러로 얇게 깔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퍼프로 살살 힘 빼서 붓자국이 난 곳을 좀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한 도화지를 만들어줬으면 저희 최애 파우더 맥 스튜디오 픽스 로지 핑크 컬러를 파우더 가루로 묻혀서 먼저 쌍꺼풀에 끼인 거 정리를 해주고 나중에 섀도우가 뭉치지 않게 적당히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마 쪽도 눈썹도 마찬가지로 코 옆 부분 저는 콧대 광도 일단 없애줘요. 나중에 짧은 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광이 있으면 콧대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자주름 여기도 너무 뽀송뽀송하게 해주면 나중에 주름이 끼니까 이 위쪽 위주로 적당히만 이제 쉐이딩으로 이목구비 윤곽을 만들어줄 건데요. 오늘 카리나님 커버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그 느낌은 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 음영 지는 구조도 한번 비슷하게 최대한 따라해볼게요. 카리나님이 여기 아이홀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음영이 잡혀있어요. 코끝도 일단 이렇게 양옆으로 감싸서 오똑한 모양을 잡아주고 코끝이 살짝 넓게 이런 식으로 넓게 잡혀있어요. 딱 제가 좋아하는 코 모양이거든요. 살짝 얇은 모래시개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아까 제가 말한 부분 있잖아요. 제일 어둡게 강조된 음영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밑에 양옆에랑 여기 이 부분을 제일 강조시켜줘야 돼요. 잔량으로 가볍게 슉슉슉 슬어주고 이 밑에는 그레이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전체적으로 아이홀을 음영을 싹 잡아줘요.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밝은 컬러로 윤곽 음영을 넣어주고 이마 쪽도 그리고 어두운 컬러로 다시 한번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넣어서 광대 커버도 해주고 턱 밑에 쪽에도 턱선이 샥 살아났죠. 여러분들 제 얼굴형이 달라졌다고 분명히 느끼실 텐데 이건 제가 거의 한 달? 두 달? 관리 받았던 걸 브이로그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것도 찍었거든요. 제가 이것도 얼른 올려드릴 테니까 편집해서 기대해주세요.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제가 카리나님 눈썹 느낌 내보려고 조금 더 얇게 다듬어주고 왔어요. 눈썹 탈색할까 하다가 그래도 겨쿨 느낌 내려면 따뜻한 느낌은 좀 없어야겠다 싶었어서 흑발에 잘 어울리는 이 아이브로우 갖고 왔는데 진짜 쿨톤 분들 이 아이브로우 꼭 써보세요. 노란기, 붉은기 없이 여리여리한 눈썹 표현하기 정말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눈썹 빈 곳을 채워주고 카리나님 눈썹 보면 일자 눈썹에 가까운 완만한 아치형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눈썹 앞머리가 좀 두껍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이렇게 올라간 형태의 아치형이라서 이 윗부분을 채워주면서 눈썹 앞머리 두께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일자 눈썹처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좀 더 일자 느낌 폼을 살려주려면 밑에를 더 채워 그려서 완만한 모양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눈썹 길이만 조금 더 연장시켜줄게요. 일자 느낌 유지되면서 살짝 아치형으로 내려서 그려주면 카리나님 눈썹 느낌 나는 완만한 아치형 눈썹 완성됩니다. 눈썹 밑에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반대쪽 눈썹은 제가 또 눈썹 모가 적어가지고 더 그리기가 편해요. 팔레트는 이 두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제가 먼저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14 영원한 몹을 약속해줘 해서 러브 아카이브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엄청 핑크핑크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비비드한 계열이 잘 어울리는 토닛 분들 보면 좀 화려한 메이크업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음영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베스트인 것 같아서 뽀얀한 그런 파스텔 느낌보다는 오히려 뮤트한 컬러들 음영 컬러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이 컬러는 생각보다 좀 넓게 깔아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한 번 더 좀 더 좁은 영역으로 사용해줄게요. 컬러를 사용해줄 때 꼭 이 눈 앞머리까지 컬러를 사용해서 완성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새들 로맨스 컬러를 사용해서 눈 앞뒤에 음영을 넣을 건데요. 먼저 뒤에 눈 꼬리 쪽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점점 그라데이션해서 쌍꺼풀 선 살짝 위에 정도까지 올라오게 그라데이션 해주고 이거 잔량을 앞으로 대각선 느낌으로 음영감을 줄 거예요. 눈 끝이 가장 어둡게. 그리고 카리나님은 눈 앞머리에 음영을 꼭 넣어주시는데 눈 뒤보다는 앞에 음영 영역을 더 많이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저도 눈 앞에 음영을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이 잡아볼게요. 그냥 카리나님은 무대용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을 살려서 조금 덜 과한 느낌이 들도록 해볼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이렇게 눈 뜬 상태로 음영을 넣어줄 영역 부분을 이렇게 대충 딱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블렌딩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 방법은 눈 사이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인 메이크업 방법이에요. 카리나님도 정말 예쁘시지만 이목구비 특징 중 하나가 눈 사이가 조금 먼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거리가 좀 있으면 얼굴이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무대를 할 때는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윈터님은 아이라인을 활용해서 눈을 또렷하게 터줬다면 카리나님은 이렇게 음영감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눈 사이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요즘 메이크업 방식이 너무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뮤트하고 다크한 계열들만 사용해줬기 때문에 다크톤 메이크업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제 브라이트한 계열을 사용해주면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카리나님은 언더 음영 메이크업을 많이 주고 하시는데 제가 참고하는 도깨비불 메이크업에서는 음영이 아니라 밝게 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2 크리스탈 발바닥 팔레트에서 여기 두 컬러를 섞어서 나중에 블러셔를 사용해줄 거니까 그 컬러랑 살짝 이어지는 느낌으로 핑크 컬러를 깔아줄게요. 그리고 아까 썼던 컬러로 삼각존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밑트임 방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샥 빼준 다음에 눈앞에도 같이 해줄게요. 눈끝 음영을 조금 더 내려서 눈 밑트임 라인이랑 살짝 이어지게끔 스머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살짝씩만 연결감 있게 블렌딩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블랙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손만 채우면서 그냥 얇게 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살짝 여기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트임 라인을 조금만 그려줄게요. 눈 떴을 때도 라인이 미세하게 살짝 보이도록 그리고 눈 끝은 두껍게 시작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눈매가 내려오게 밑트로 빼준 다음에 위로 슉 올려서 빼주면 돼요. 겨쿨 분들은 카리나님처럼 이렇게 살짝 차갑고 도도한 고양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눈꼬리를 위로 빼서 고양이 같은 그런 안칼진 느낌을 살려봤고요. 너무 또 안칼지기만 하면 안 되니까 애교살에도 음영을 넣어서 좀 더 중안부도 줄여주고 삼각존을 조금 더 밑으로 블렌딩을 해서 눈매가 더 이렇게 둥그러 보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눈도 더 커 보이게 해주고 순한 느낌이 들게 날카로운 고양이보다는 아기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카리나님도 꼭 애교살 및 음영을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 끝 음영도 다시 한번 진하게 해줄 건데요. 이 위에 라인 부분은 쫙 스모징 시켜줘서 똑 따진 선 같은 느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위에 그려주고 눈 앞에도 마찬가지로 선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그리고 눈에 살짝 펄감이 보여서 얼짱 각도 컬러를 애교살 중간에 사용해서 양옆으로 퍼트려줄게요. 그리고 반짝이는 글리터들도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글리터도 살짝만 얹어줘볼게요. 약간 블루 퍼플펄이라서 되게 렌즈랑도 잘 어울리고 소묘하면서 예뻐요. 눈두덩이 가운데에도 살짝 펄감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핑크빔 펄 섀도우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이렇게 펄감을 얹어줄게요. 이게 핑크빔이 아니라 퍼플빔이네요. 퍼플빔. 확실히 오늘 음영이 꽤 들어갔는데 엄청 쿨한 느낌이에요. 제가 요즘에 좀 미지근톤 메이크업을 자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 다른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필리밀리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줄 건데요. 제가 저번에 엄청 좋다고 말씀드렸던 3등분 돼 있는 속눈썹이에요. 근데 원래는 4가닥, 6가닥, 4가닥이었나?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커팅해서 3가닥, 4가닥, 3가닥으로 만들어줬어요.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고 그리고 속눈썹을 차례대로 붙여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붙여준 속눈썹에 슬슬 쓸어준 다음에 속눈썹 커팅해준 쪽을 이렇게 붙여줘요. 보아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아주아주 손쉽게 샤벳을 해준 것 같은 속눈썹 퀄리티를 내줄 수 있어요. 언더 속눈썹도 마찬가지로 슥슥 쓸어준 다음에 이렇게 가닥가닥 잡아서 깔끔하게 표현해줄게요.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을 완성을 시켜줘봤고요. 블러셔는 데이지크 스플렛 컬러 팟 14호 콜디스트 플럼을 사용해줄게요. 카리나님 메이크업을 보면 도깨비불 메이크업에서는 살짝 브라이트한 핑크랑 플럼빛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한번 발라보니까 이 메이크업에 딱인 것 같아서 여러 제품 테스트하다가 이걸로 가져왔어요. 눈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블러셔 방식을 해줄게요. 은근 플럼 컬러가 브라운빛이 섞인 컬러가 많아가지고 쿨톤한테 어울리는 플럼 컬러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채도가 딱 너무 쨍하지도 않으면서 딱 카리나님 도깨비불 메이크업 컬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범위는 이 정도만 해서 너무 많이 내려오지 않게 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도깨비불 메이크업을 레퍼런스로 딱 잡은 이유는 이게 카리나님 레전드 메이크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직까지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메이크업이. 여기 쪽이 가장 진하게 좀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컬러가. 애유살 밑에부터 이 정도로 컬러감을 줘볼게요. 그리고 핑크 느낌을 좀 더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헤라 블러쉬 77 아이시 핑크 컬러를 더 위에 얹어줄게요. 위에 전체적으로 덮어주면서 블렌딩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좀 더 쿨한 컬러감이 올라오면서 더 수채화 발색 같은 느낌이 살아나죠. 그리고 여기에 은은한 미세펄도 있어가지고 윤기나는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블러셔 표현 너무 예쁘죠? 지금 진짜 진짜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언더 음영감이 다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음영 컬러들로 한 번 더 앞서 해줬던 음영들을 더 살려줄게요. 이래서 원래 이런 눈밑 블러셔는 베이스하고 나서 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해줘봤자 다 날라가거든요. 언더 음영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진하게 살려주고 그리고 코 밑에도 살짝 블러셔가 들어간 것 같아서 이 컬러로 밑에도 살짝만 컬러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립 메이크업하기 전에 아까 발랐던 립밤을 살짝만 닦아주고 쿠션으로 다시 입술 주변을 정리해준 다음에 입술 윤곽을 살려줄게요. 카리나님은 입꼬리가 그렇게 막 올라간 편은 아니라서 그냥 가로로 음영감을 살려주고 인중이 살짝 음영이 들어가 있어서 인중 음영도 넣어줄게요. 코 밑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입술 산도 살아있는 입술이라서 입술 산도 살려주고 여기 턱을 깎아서 여기가 조금 더 뾰족해 보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베이스는 클리오 벨벳 리페슬 소프트 베리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탁한 컬러보다는 이렇게 소프트한 컬러를 사용해서 입술 라인이 많이 강조되지 않게 커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술 산을 쾌족하게 살려주고 그리고 메인 컬러로 헤라 센슈얼 파우더매트 립스틱 1, 2, 5 노프라 블럼을 사용해볼게요. 이것도 브라이트 핑크에 레드가 섞인 컬러예요. 제가 정말 자주 바르는 컬러거든요. 딱 겨쿨 브라이트, 트루톤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쁜 컬러. 이런 브라이트 핑크 계열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완전 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채도가 낮지도 않고 딱 중간 트루톤 그 자체의 컬러예요. 입술 산을 강조해주는 방식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너무 예쁘죠? 사실 여기서 끝내줘도 되는데 제가 카리나님 사진을 봤을 때 살짝 플럼빛도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샤넬 루즈 얼러 벨벳 7일 컬러로 입술 안쪽에 살짝만 컬러감을 더 넣어볼게요. 정말 아주 살짝만 좀 보랏빛이 들어간 컬러거든요. 예전에 제가 퍼플랩에 꽂혔을 때 구매했던 건데 사놓고 사실 잘 안 쓰다가 이럴 때 오늘 써먹네요. 확실히 느낌이 좀 컬러가 좀 더 눌러진 차분한 느낌이 생겼죠. 그리고 투슬래시 포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듀얼로 되어 있는데 펄 섀도우 부분으로 짧은 코 표현을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코 끝에만 하이라이팅을 줄 때도 많고 콧대도 하이라이팅을 주고 싶으면 저는 한 이 정도 위치에 발라줘요. 그리고 이마 쪽도 그리고 블러셔는 아까 펄감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생략하고 입술 산 강조를 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끝내봤고요. 헤어스타일링도 얼른 도깨비불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헤어까지 도깨비불 느낌으로 웨이브를 넣어주고 와봤어요. 여러분 좀 느낌 나지 않아요? 지금 메이크업 완전 잘 된 것 같아서 메이크업 지우기가 너무 아까운 상태예요. 지금 바로 지우고 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카리나님 도깨비불 때 스타일을 레퍼런스로 잡고 겨쿨 트루톤 브라이트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트루톤 브라이트톤 특징이 강한 대비감, 선명하고 또렷한 느낌 그리고 노란끼 없이 차가운 컬러가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느낌으로 뽑아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다 제 컨텐츠 목록에 참고해서 적어두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많이 써주시고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여러분 제가 왜 쫌을 안 찍었어요, 쫌을. 여러분 예쁜 척 할 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